안녕하세요. 돼지조금통입니다.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. 꿀꿀! 이번에 볼 게임은요. 동물구출 대작전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. 어떤 게임이냐면요. 다른 섬에 놀러갔던 동물농장 여객선이 섬을 바로 앞에 두고 암초에 부딪혔어요. 가라앉기 직전인 배에서 수영을 못하는 동물 친구들을 구해주세요. 여객선에서 동물을 클릭한 후 드래그하여 배에 태웁니다. 배의 중심을 잘 잡으려면 무게가 잘 맞춰서 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.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 번에 많이 실으면 배가 가라앉지니 조심하세요. 동물을 다 튀었다면 배를 클릭한 후 드래그하여 모래사장에 동물을 내려주세요. 알았습니다. 자 동물구출 대작전! 동물구출 대작전! 동물구출 대작전! 소리는 꺼야겠어. 소리 꺼? 켜? 소리 꺼? 소리 꺼? 소리 꺼? 소리 켜? 켜도 될까? 소리? 노래 소리 켜도 될까? 이거? 어? 자 기다리다 지쳤어. 자 여기다가 이렇게 실어주고 양 실어주고 몸 실어주고 어? 뭐야? 왜 가라앉지? 뭐냐고 왜 가라앉아? 난 수영을 못해. 너 새잖아. 날아가. 뭐야 이거? 날아가. 날아가. 어? 새인데 이거? 어? 사슴? 사슴은 이해하지. 그래. 다람쥐. 다람쥐. 다람쥐도 이해하고. 이건 뭐야? 고양인가? 뭐지? 알 수 없는 동물? 그리고 돼지네? 난 수영을 못해. 난 수영을 못해. 뭐라고 돼있지? 난 수영을 못해. 넌 뭐지? 뭐 이거? 개야? 개? 어? 개 태워. 개 태우고 왜 안 들어가지지? 아 맞다.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끌어가지고 음 모래사장으로 데려와서 아 휴 10년 값을 했네. 어? 저기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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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앉는다고? 살려줘. 살려줘. 어? 오? 실패. 다시 해보자. 다시 해볼게요 알려줘 얘는 수영할 줄 알거든요 너는 들어가 물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라고 왜 물에 안 들어가지 이거 들어가 물에 들어가라고 알았어 알았어 다 얘는 새거든요 얘 수영할 줄 알 텐데 이상하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구하면 되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을 다 구해야 되나 봐요 생명의 은혜니야 고마워 이렇게 못해 운한번에 어? 다행히 여기다 대도 되잖아 아닌가? 여기다? 오 돼지 굴굴 어 잠깐만 돼지 무겁다 공룡도 있네 이거 수영이 문제가 아닌데? 주라이 공원인데? 코끼리 아니 코끼리 얼마나 무거운 거야 이거 코끼리 엄청 무거운가봐 그냥 가라앉아버렸어요 얘 뭐지 이거? 이거 뭐 포켓몬 아니야 이거? 어? 이거는 포켓몬 같은데 동물이 아니라? 개 그리고 가운데다 실어야 되는구나 아 됐다 요정도만 해가지고 구해주고 타란! 생명의 은혜니야 어 생명의 은혜니야 좋아 됐어 음 이제 남은 동물은 다섯 마리인데요 귀찮으니까 한번에 가자 아 원숭이 원숭이 싫고 얘 뭐야 오리야 아니 오리야 너 수영할 줄 알잖아 아니 오리가 물에서 수영을 치는데 어디갔지 애들?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집에 갔나봐요 먼저 수영할 줄 알면서 아니 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? 배 안 타도 될 것 같은데? 휴 10년감 셌네 이에 140포인트 실패라고? 다 구해야돼?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시간이 5초 남았는데 댓글 한번 볼까? 어 아니 돼지 쩜쩜 쉬워 공룡 판다 코끼리 이 셋이 진짜 어 무거워요 아우이구 겁나 아쉬움 아 모래 사장님 올려졌잖아요 아니 내려놓는 거 바닥에 안 닿게 해 놓으면 어쩌라는 거임 아 드디어 깼다 아 이걸 어떻게 깨는데 와 진짜 2초 남기고 깼다 와 이걸 애들이 어떻게 함 아 이거 다 구해야되는 거야? 잠깐만요 그러면 저도 다 구해보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참을 수 없지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돼지 가운데 태우고 일단은 자 보니까 돼지랑 코끼리 공룡 이 셋이 엄청 무겁다고 하거든요 빨리 해야 돼 빨리 지금 시간은 100초고 총 구해야 되는 동물은 3, 5, 6, 9, 12, 15마리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대충 한번더 한마리도 들어 4마리 오오오 오 가란다 오오오오 가란다 오 가란다 잠깐만 안되 다람쥐부터 빼 다람쥐부터 생각보다 무거운가 봐 쟤 팬더 빼고 팬더가 좀 무겁네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요거 정체모를 이거 뭐지 이거 살려죠 이거 뭐야 원숭이랑 고양이랑 합쳐놓은 것처럼 코끼리 잠깐만 아아아아 코끼리 아 다시다시 아 코끼리를 생각을 못했네 이거 잠깐만요 다시 자 돼지 돼지 가운데다가 어어 자 중심 맞춰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펭귄아 넌 진짜 양심 있으면 수영해서 가라 어? 어어 수영해서 가라고 했어 내가 어? 기다리다 지쳤어 진짜 양심이 없나봐요 펭귄 야 너 수영을 할 줄 알잖아 너 물고기 먹고 살잖아 어어 아 진짜 이거 왜 가라앉아 저거 아 그럴 수 있지 잠깐만 코끼리 어 코끼리 펭귄 아니 아 아 코끼리는 특별히 그냥 하나만 야 오리야 너도 양심 있으면 공룡 공룡 무겁다고 했는데 무거운 애들은 특별히 조금 그냥 따로 가야겠다 빨리 가고 쉬운 거 같은데 생각보다 안 어려운 거 같은데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기다리다 지쳤어 기다리다 지쳤어 저 사슴 자 세 마리씩만 여섯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시간이 모자라 되나 어 뭐야 방금 뭐 딱 했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나가졌는데 아 돼지다 돼지 돼지 무겁거든요 펭귄 가라앉으려나 어 괜찮아 공룡이나 코끼리는 아 공룡은 했구나 이제 코끼리만 좀 하면 되거든요 어 돼지 돼지 꿀꿀 고마워 저기서 분명히 동물중에 육식동물들이 있는데 얘네들 이제 섬에 갇힌거야 얘네들 어 얜 또 뭔데 이거 좀 무거워 이거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냐고 어 뭐냐고 얘는 뭐야 포켓몬 뭐야 이거 뮤츠인가 아아앗앗앗앗앗 따잇 따잇 아우치 아야야야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기다리다 지쳤어 아 가운데부터 빼 무조건 가운데부터 빼 어 가운데부터 빼 자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데요 무조건 가운데부터 빼야됩니다 자 가운데 빼고 아니네 아니 뭐냐고 아 뭐야 이거 살려줘 팬더? 팬더도 생각보다 살짝 무거운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뒤로 빼놓고 아니 뒤로 빼면 뒤로 가라앉잖아 아 이게 이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걸린다고 지금까지 괜찮았잖아요 세마리 욕심부리지 말고 기다리다 지쳤어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렇게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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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됐어 다시 뒤로 돌아가죽 음 토끼 태우고 개 태우고 다람쥐 태우고 팬더도 팬더도 태우고 네마리 태웠어 욕심부렸어 네마리 꾹꾹 담아서 태우고 시간이 없어 시간 빨리 태우게 되거든요 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하나씩 이렇게 내려서 그렇지 평평하게 해준 다음에 한만큼만 다시 하면 되죠 빨리 기다리다 지쳤어 양심 없는 펭귄 태우고 새 태우고 양심 없죠 새도 자 됐다 돼지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세 마리만 가고 얘네들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돼지가 무거우니까 새 내리고 펭귄 내리고 돼지 내리면 어 좋았어 완벽하게 됐고 그 다음은 아 여기 있는 수서대로 나오는 거구나 아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코끼리 코끼리를 어 됐다 자 됐어요 이제 다 깼다 아 뭐야 충분히 쉽네 아 뭐야 쉽네 저기 밑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엄살 부린 거였잖아 아 뭐냐고 너무 쉽잖아요 다 했네 이제 공룡만 넘기면 끝난데 난 수영을 못해 공룡 공룡 공룡이 그런데 사실 배를 탈 수 있을까 양심없는 오리랑 같이 자 이거는 개를 부터 내려야겠다 앞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쓰러질 거 같으니까 개부터 내리고 자 공룡 내리고 이제 나머지 전부 다 공룡 밥 되는 거죠 공룡이 다 잡아먹을 겁니다 아 잠깐만 시간..시간 9초..구촛 난 수영을 못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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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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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뭐냐구요? 맷돌 손잡이 맷돌 손잡이가 없어서 맷돌을 못 돌리네 이거 아 근데 깬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깼다고 보셔도 충분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댓글이 몇 개 없네요 아 아니네 더 있네 이전 댓글 다 봐보자 제일 맨 처음 댓글 한번 봐보자 2021년도 한 마리도 못 구했어요 한 20% 한 것 같은데 계속 쓰러진 돈 언제쯤 다 살려줄 수 있을까 드디어 5초 남기고 다 살림 공룡은 동승 한 마리까지만 된다 가다가 넘어지마 어떡해 얘들아 미안해 저도 다 구했어요 아 다 구했어 아 다 구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요 동물 뭐였죠 이거? 플래시 게임 동물 구출 대작전 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구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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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흐흐흐 형? 형